야 현진아 여기 빼빼로 남았다 이리와 빨리 와 이거 또 먹어 빨리 와 리버 먹어 찬이 형이랑 같이 찬이 형 빼빼로 게임 같이 해줘요 찬이 형 아 냄새 아 디스커스팅한 냄새가 나요 한번 해 찬이 형이랑? 어 해 빼빼로 게임 해야 돼 우리 그래 와 이게 뭐야 썸네일 잡을게 썸네일 자 썸네일도 잡고 나 찬이 형 퍽 잡을게 퍽까지 잡으면 안 되냐? 야 누가 가? 둘 다 같이 가요 서로 가 야 이거 지금 가 두 손으로 두 손 갈게 오케이 내가 가지고 가 너무 재밌어 이 방송 와 춤 해주세요 카메라 춤 해주세요 아 좋았다 좋았다 형 아 좋았다 좋았다 형